자동차와 전기전자 부품을 사이버 위협으로 보호하기 위해 7월 관련 법규를 제정해 유럽에서 판매되는 차량에 대해 CSMS 인증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 또 CSMS 체계에 따라 차량이 개발됐는지 판단하는 형식 승인도 거치게 했습니다. 쌍용차 관계자는 CSMS 등 사이버 보안 관리 체계 구축은 유럽을 포함한 글로벌 시장에서 필수 기술이 됐다며 쌍용차만의 체계적인 보안 관리 체계를 구축해 유럽 시장 공략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. 매일TV 뉴스입니다.